소흥이가 누구냐? 전대요? 뭐야 이거? 장난 아니야? 네 분 수업 끝나고, 그지 잘 보러와라 왜요? 왜요? 이 새끼와라, 야 왜 이럴다 제가 가야될 이유? 겁대가리 없는 놈인 줄 알았지만 미친 새끼가 배고파하고, 비밀고 하는 놈인 줄 알았다 야 왜 이럴다 야 왜 이럴다 야 왜 이럴다 야 야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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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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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할 장이에요? 선배만 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? 우리 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거냐고요 지새끼야 친구들 데리고 가세요 애들 시켜 돈 걷지 마세요 다시는 애들 때리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학교를 협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